기숙사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추사시설,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추사시설이 전체 세대의 50% 미만까지 넣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시는 이 기숙사, 실제는 기숙사입니다만 굉장히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또 모든 모델하우스에 있는 기숙사에는 다 취사시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오피스텔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 경우에 따라서는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피스텔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델하우스의 상담사 분들께서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오피스텔이 아니죠.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유형입니다. 기숙사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취사시설이 절반 미만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굉장히 낭패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취사시설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취사시설이 없다면 내가 취득을 한 그 기숙사에 나중에 들어오게 될 임차인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옆집 사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저쪽 가서 밥 지어 먹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상당수의 신도시에 새롭게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에 딸린 기숙사에 불법으로 취사시설을 법에서 규정된 50%를 넘어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을 넣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요건을 당연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피스텔과 기숙사를 착각하시게 되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 임대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밖에는 오피스텔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숙사만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내 눈으로 보게 되는 방의 모습이 오피스텔과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오피스텔이겠거니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가장 많이 실수를 저지르시고 나중에 낭패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또 열심히 요즘 젊은 직원들 운동 많이 하니까 운동시설도 넣어줘야 할 것이고요. 상점이라고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점이라는 표현은 건축법상의 용도에 따라서 500제곱미터 이상 혹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직관적으로 좀 큰 규모의 시설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좀 큰 규모의 물건을 팔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정해놨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는데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와 그리고 산업단지 바깥에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 나눠서 그 요건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바로 여러분들이 늘 착각하시는 기숙사와 혼동을 하시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죠. 오피스텔이 어떤 경우에 지식산업센터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산업단지 안에서 관리 기본계획에서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어야만 오피스텔을 지식산업센터 안에 같이 넣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경우에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개인 임대사업자 혹은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산업단지가 아닌 신도시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 모델하우스를 많이 방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법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애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델하우스에 꾸며진 그 예쁜 방이 왜 양이 오피스텔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산업단지 안에 지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오피스텔이 될 수 없고 기숙사인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해서 50% 미만까지만 취사시설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피스텔이라고 알고서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취사시설이 없더라 반쪽짜리 기능밖에 못하더라 라고 나중에 가서 항의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법률을 모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현장에 가셔서 바보 취급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되짚어서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 자체에 투자를 하실 때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에는 개인임대사업자 혹은 법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순수 투자 목적으로는 산업단지 안에서는 임대사업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질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요건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